안녕하세요. 아로티비의 옛날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로티비는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옛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삿갓이 산을 내려와 객점에서 해장술을 마시는데 안쪽 한 구석에서는 어떤 시골 사람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술을 몇 잔 거품하시며 한숨까지 몰아쉬더니 한탄어린 소리를 짓거렸다. 제기를 이놈의 세상은 어떻게 되려는지 사또란 자는 눈앞의 도둑놈 하나를 잡아주지도 못하네. 으! 하며 사또가 들으면 목이 날아갈 소리를 마구 퍼붓고 있었다. 김삿갓이 건너다 보니 동푼이나 있어 보이는 순박한 시골사랑 같은데 이렇게 사또를 나무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무척이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 보였다. 남의 딱한 사정을 모른 척 그냥 넘기는 법이 없는 김삿갓. 기어이 술상을 냉큼 들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노형은 무슨 억울한 사정이 있기에 혼자서 그렇게도 한탄하고 계시오. 초면이지만 우리 술이나 한 잔씩 나누면서 화를 풀어버리기로 합시다. 왜 옛말에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치라 하지 않소? 그러자 혼자 화를 내며 푸념을 하고 있던 사람은 김삿갓이 내밀어주는 술잔을 받으며 억울한 자기 형편을 일장 늘어놓았다. 이보시오 노형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오 하며 거침없이 있는 속내를 드러냈다. 내가 말이오 얼마 전에 친구한테서 돈 천냥을 빚으로 얻었었다가 팔백냥은 먼저 갚아주고 이백냥은 나중에 갚아주었소. 그런데 말이오 이 소위 친구란 놈이 이백냥만 받았고 그 전에 갚은 팔백냥은 받은 일이 없느라고 딱 짜바대고 있으니 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너털 웃음을 웃었다. 하하하하 말씀을 듣고 보니 노형은 친구끼리 돈 거래를 하다가 피차간에 어떤 오해가 생긴 모양이구려 그러기에 옛날부터 가까운 사이에는 돈 거래를 안 하는 법이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양상문이라고 하는 그 시골 사람은 오해라는 말을 듣자 발끈에서 말을 하였다. 에이 이보쇼 오해가 무슨 놈의 오해? 에이 돈이 팔백냥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시오. 나는 분명히 팔백냥을 먼저 갚아주었는데 아이 그놈이 받은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에 또 있겠소? 어허 빌린 돈을 갚을 때 영수증은 받아두지 않으셨습니까? 에이 빚을 얻었을 때는 천냥짜리 자용증서를 또라지게 써주었지만 돈을 갚을 때는 천냥 중에 팔백냥만 갚고 이백냥은 못 갚았기에 나중에 그놈까지 갖고 나서 자용증서를 돌려받으려고 했다가 에이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됐다오. 양상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몇 달 전에 황주고울에 사는 박용택이라는 친구에게 돈 천냥을 빚으로 얻어 쓴 일이 있었다. 그때의 차용증서는 천냥짜리 한 장을 써주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이백냥쯤 모자라기에 우선 팔백냥만 먼저 갖다 주면서 차용증서는 나머지 이백냥까지 갖고 난 뒤 돌려받기로 하고 영수증도 받지 않은 채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뒤 장금 이백냥을 갖다 주면서 차용증서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박용택이란 놈이 흥! 자네가 언제 나에게 팔백냥을 가져왔단 말인가? 오늘은 이백냥만 가져왔으니 나머지 팔백냥을 가져오기 전에는 차용증서를 돌려줄 수 없네. 알겠는가? 하면서 양상문을 오히려 도둑놈으로 몰아붙이더라는 것이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양상문이 화를 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 같았다. 그러나 김삿갓은 태평스럽게 말을 해주었다. 팔백냥을 먼저 갚을 때 차용증서는 돌려받지 못할 망정 영수증만은 받아들 걸 그랬구려. 에이 여부쇼! 친구지간에 그런 그런 어우 그런 배신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허허허! 이러나 저러나 빚을 깨끗이 갚았다면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게 아니오. 양상문은 어이가 없었던지 김삿갓을 대뜸 남으란다. 왜에? 그냥 내버려 둬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허참! 노형은 도둑놈의 심보를 그렇게도 간단하게 모시오? 아니 뭐 빚도 모두 갚았겠다. 제놈이 뭐가 떳떳하다고 책망할 것이오? 김삿갓의 말을 듣고 난 양상문은 오처구니가 없는지 김삿갓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노형은 정말 어리숙하시오. 박용택이란 놈은 내가 써준 자용증서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양상문이란 놈은 천량 빚을 이백량만 갖고 팔백량은 그냥 떼어먹으려는 도둑놈이라고 동네방네 나발을 나발을 불고 다니더니 이제는 나에게 해결사라는 깡패를 보내 잔금 팔백량을 빨리 갚지 않으면 우리 집 가장 진무를 몽땅 자기 집으로 실어가겠다 하고 협박 공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러니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 것도 서럽지만 이제는 동네 망신은 물론이오 폐가 망신까지 하게 생겼단 말이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세상에 어찌 이런 날벼락이 있단 말이오 이렇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김삿갓은 동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 놈이 그렇게나 악독하게 나오면 광가에 고발을 해서 주리떼를 안겨줄 일이지 어째 고발은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아잇 누가 아니라오 하도 억울해서 광가에 고발도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에이 사또라는 작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시오 다 원참 기가 막혀서 양상문은 또다시 기가 막히는지 하던 말을 끊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 아니 사또가 뭐라고 했기에 한숨만 쉬시오 그러자 양상문이 쓴 입맛을 다시며 말하는데 사또가 저간의 사정을 듣고 말하기를 나는 수왕고을 사또인데 박용택은 나의 관할이 아닌 황주고을 백성이므로 나에게는 그 자를 체포해 심물할 권한이 없다 아 이러는 것이오 이렇게 도둑놈을 놓고 관할 타령만 하고 있으니 아 내 억울한 사정을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한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듣자 김삿갓은 불현듯 분노가 침이 올랐다 아니 뭐요 사또는 백성들로부터 고발을 받으면 연루자를 불러다가 진상을 조사해 봐야 할 일인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관할만 운운했단 말이오 아니 도대체 수왕고을 사또가 어떤 자에게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란 말이오 노형이야말로 잠꼬대 같은 말씀만 하고 계시구려 사또라는 자는 죄 없는 백성을 잡아다가 볼기를 쳐서 돈이나 뺏어먹는 자라는 것도 모르시오 아이고 세상이 썩었다 썩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썩은 줄은 나는 정말 몰랐소이다 어허 그렇다면 수왕고의 사또는 이름이 뭐라는 사람이오 내가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소 김삿갓이 사또를 만나보겠다고 말하자 양상무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랐다 아니 선생은 우리 골사또르는 잘 아시옵니까 방금 전까지도 노형이라고 불러오던 사람이 갑자기 김삿갓을 선생이라고 바꿔불렀다 아니 내가 사또와 지면이 있어 만나보겠다는 것은 아니오 뜯자하니 노형의 사정이 하도 딱해 보이기에 내가 사또를 만나 직접 호소해 볼 생각이니 사또의 이름이나 알려주시오 양상무는 김삿갓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짐작했는지 머리를 정중히 수그려 보이며 말했다 어휴 우리 골사또 어른의 이름은 백창수라고 합지요 어려서부터 하옥 대감이 사랑해서 심부름을 시키다가 오십이 넘었을 모가 없게 되자 우리 골사또로 내려보냈다고 합디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절로 나왔다 헤이 여보시오 하옥 대감이 아무리 인사를 어지럽게 하기로 설마하니 사랑방에서 심부름을 하던 늙은이를 한 고울에 사또로 내려보내기야 하겠소 누군가가 하옥 대감과 사또를 욕하느라고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겠지요 김삿갓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때는 매관 매직이 횡행하던 때였으므로 내심으로는 그것이 사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런 것은 나중일이고 양상문의 딱 한 사정을 사또에게 한번 사정해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술집을 나온 김삿갓은 사또를 만나기 위해 발길을 관하로 옮겼다 관하에는 두 명의 병사가 정문을 지키고 있었다 여보게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일세 사또어른께 여쭐의 말씀이 있으니 사또어른 좀 만나게 해주게 한양에서 내려왔다고 해야만 사또를 쉽게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동헌 정문을 지키고 있던 수문장은 김삿갓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대뜸 고웃음을 친다 흥! 이 미친놈 아니야? 야! 한양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누가 겁을 낼 줄 아느냐? 사또님이 누구라고 감히 뵙겠다는 것이냐? 경을 치기 전에 썩 물러가거라! 행색이 허술한 것을 보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투였다 김삿갓은 약간은 멋쩍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큰 소리를 쳐볼 수밖에 없었다 자네들이 내가 누구란 것을 모르는 모양일세 나는 하옥 대감의 특별 분부를 받들고 내려온 사람이란 말일세 사또에게 그 말씀만 전해주게나 그러면 사또께서 반갑게 만나 주실 걸세 아무리 문지기 사령이라도 하옥 대감이라는 말만 들으면 몸을 떨게 되리라 생각되어 하옥 대감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도깨비는 부작도 모른다고 하던가 문지기들은 하옥 대감을 알지조차 못했는지 아이고 이 미친놈! 어휴 이 미친놈! 야 하옥 대감이 뭐 말라 죽은 귀신이냐? 미친 소리 한 번 더 하게 되면 추리때려 안길 것이다! 하며 방망이를 들어보였다 김삿갓은 난처했다 그렇다고 사내 대장부가 한 번 뽑은 칼을 거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허! 자네들이 하옥 대감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하옥 대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네의 윗전인 사또 따위는 마음대로 내고 드리는 이 나라의 영의정 대감이시라네 그런 분의 명령을 받고 찾아온 나에게 사또를 못 만나게 한다는 것은 자네들이 경의칠 일이 될 것이야 이렇게 문지기와 승강이를 하고 있는데 마침 누군가 문 안에서 나오다가 문지기를 보고 소리를 지른다 여봐라! 무슨 일인데 소란을 피우느냐? 아유 아전어른! 아이자가 한양에서 내려왔다면서 다짜고짜 사또어른을 뵙겠다고 하여 쫓아내려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아전은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심상치 않게 들었는지 김삿갓 앞으로 다가와 한양에서 내려오신 분이 무슨 일로 사또른을 뵙자고 하셨습니까? 하며 제법 정중히 물었다 김삿갓은 흩어진 옴매무새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나는 하옥대감의 분부를 받들고 관서지방을 살피는 중에 사또를 잠시 만나려고 찾아온 길이오 그러자 아전은 하옥대감이란 말을 듣더니 기저의 초풍을 하듯이 깜짝 놀란다 예! 하옥대감의 분부를 받들고 관서지방을 살피러 오신 어른이시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제가 사또어른께 얼른 알겠습니다 아전이 부리나케 안으로 달려 들어가더니 잠시 뒤 사또가 정복을 입고 헐레벌떡 달려나와 김삿갓에게 허리를 정중히 굽혀 보이며 말한다 아유 하옥대감의 분부를 받자오고 관서지방을 살피러 가시는 길에 저희 고우를 찾아주셨다니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없사옵니다 어서 어서 안으로 드시옵소서 그러면서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사령 두 놈을 돌아보며 너희는 이런 귀한 분을 어찌 이리 소란스럽게 맞았느냐 고약한 것들 같으니 하며 노여움을 보이자 사령 두 놈이 모가지를 어깨에 집어넣으며 말한다 아이고 소인들이 미처 알아빕지 못하였습니다 에잉 아이고 어서 드시지요 사또는 앞장을 서서 김삿갓을 정중히 내당으로 안내했다 차린 행색이나 말투로 미루어 봐 사또는 김삿갓이 틀림없는 암행어사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리고 내당으로 가는 길에 소관은 하옥대감으로부터 각별한 총애를 받는 몸이옵니다 하옥대감께서는 기체 후일향 망강하옵는지요 하면서 자신이 하옥대감의 후원을 받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리고 이어서 어르신네께서는 대강 짐작하시겠지만 소관은 하옥대감을 삼십여 년 동안이나 즉근해서 모셔다가 얼마 전에 이곳 수령으로 내려온 몸이옵니다 암행어사는 본색을 숨기려고 의뢰 편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 상례인지라 사또는 김삿갓의 행색이 남루한 것도 일부러 암행어사임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삿갓은 관명을 사칭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굳이 변명을 하기에는 이미 때를 놓쳤다 사또가 자신을 암행어사로 짐작하고 예우를 하는데 구태여 진실을 말하는 것은 관계를 이어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겸연적은 마음에 얼른 화제를 바꾸어 말을 했다 내가 어제 오늘 이 고을을 돌아다니다 보니 민원을 살 만한 사기 사건이 있던데 사또는 그 사건을 알고 계신지요? 사또는 그 말을 듣고 벌쩍 뛰듯이 놀란다 아이고 저 희 고을처럼 태평스러운 고을이 없사운데 사기 사건이 있다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러자 김삿갓은 양상문과 박용택 사이에 얽혀있는 사건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아 아 예 예 예 그 일이라면 소관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박용택이라는 자는 저 희 고을이 아닌 황주 고을 백성이라서 소관이 마음대로 체포해 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양상문이란 자는 돈을 갚았다고는 하지만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놈의 말도 믿을 수가 없사옵니다 하며 군색한 변명을 한다 돈만 돌려주고 차용증서를 돌려받지 않은 것은 양상문이 박용택이란 친구를 그만큼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소일까 그런데 박용택이란 자는 돈을 받아 놓고도 돌려주지 않은 차용증서를 믿기로 돈을 또 받아내려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니 그 악독한 놈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아 아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그러나 양상문이라는 자는 돈을 돌려주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박용택이란 자는 돈을 돌려받지 않은 증거로 차용증서를 가지고 있으니 소관이 판단하기로는 양상문의 증거가 부족하여 시비를 가리기가 아이고 난처한 지경입니다 물론 시비를 가리는데 증거물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능이 발달한 범죄자일수록 증거물을 잘 이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은 친구를 믿었기에 빚을 갚아주고도 차용증서를 돌려받지 않았는데 저쪽 놈은 돌려주지 않은 차용증서를 핑계로 돈을 또 받아내려고 한다면 어느 편이 나쁜 놈인가는 자명한 일이 아니오일까 아이고 예예 지당한 말씀이 옵니다 그러나 박용택이라는 놈은 저의 관내에 사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워낙 까다로운 내용이라 사또은 시비를 가리기에 자신이 없는 태도였다 김삿갓은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도 저도 아닌 흐지부지 사건이 되어 양상문이 다시 돈을 갚아야 되는 사태에 이를 것 같은 생각이 들자 사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건만은 사또를 대신하여 내가 취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일까 만약 사또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소이다 사또는 워낙 자신이 없었던 일이었던지라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아이고 어르신께서 직접 다루어 주신다면 소관으로서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고울의 명예를 위해 부디 명 판결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김삿갓을 암행어사로 알고 연방 굽신거린다 김삿갓은 사건을 직접 다루게 되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다 아무리 사또라도 자기 고울이 아닌 남의 고울 백성을 함부로 잡아다가 취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남의 고울의 백성이라도 범죄의 사실이 확실할 때는 해당 고울의 사또에게 범죄의 사실을 알려주어서 체포해 올 수는 있었다 김삿갓은 그런 실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날 중으로 황주 고울에 두 명의 형사 포조를 보내면서 백창수 사또의 이름으로 황주 고울 사또 앞으로 다음과 같은 수사 협조전을 보냈다 저희 수왕 고울에서는 수의전에 산적의 두목놈을 체포해 싸운데 그 자의 자백에 따르면 귀고울에 살고 있는 박용택이란 자가 산적의 일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박용택이란 자를 응당 취조해 보아야 하겠사오니 황주 수령께서는 그 점을 깊이 양해하시와 박용택을 체포해 올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하여 주시옵소서 수왕 고울 군수 백창수 올림 그렇게 박용택을 난데없는 산적으로 몰아붙인 것은 그 자가 워낙 지능범으로 판단되기에 엉뚱한 올가미를 씌워서 범죄 사실을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하려는 김삿갓의 깊은 개교가 숨어있었다 수사 협조문을 받은 황주 고울 사또는 산적을 잡아가고 싶다는데 허락을 안이해줄 턱이 없었다 그리하여 수안에서 파견된 형사 포졸은 박용택을 쉽게 체포하면서 김삿갓의 당부대로 가택 수색도 철저하게 하였다 가택을 수색해 보니 박용택의 집에서는 현금 2천량과 금가락지 2개가 나왔다 형사 포졸이 박용택을 끌고 있되 현금과 폐물도 작물로 압수해 왔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김삿갓은 조사관으로 편장하여 압수해온 작물을 검사해 보고 박용택을 문초하기 시작했다 니놈은 역시 산적의 일당임이 틀림없구나 이 돈과 폐물은 양민에게 강탈해온 작물이 틀림없으렸다 그러자 박용택은 산적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어이 소인더러 산적이라니 무슨 그런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옵니까 이놈아 능청은 그만 떨고 사실대로 말하라 우리는 지금 산적의 두목을 체포해 왔는데 그놈의 자백에 따르면 내놈은 산적놈들의 작물나비를 하였다 산적 두목놈이 분명 그리 말을 하였는데 너는 그래도 아니라고 우기겠느냐 박용택은 산적의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알고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산적으로 몰리는 날에는 목숨이 남아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한동안 국리를 하더니 문득 머리를 들며 말한다 산적의 두목놈이 소인을 자기의 부하라고 말했다면 그 두목놈과 소인을 대질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 아니옵니까 역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놈인지라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소리였다 그러자 김삿갓은 그래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두목놈과 대질을 시켜주겠다 그러나 너희 집에서 이미 많은 작물이 나왔지 않느냐 그것들은 내놈이 산적으로 남의 물건에 강탈한 증거품이다 이와 같이 많은 증거물이 나왔는데 내놈은 그래도 산적이 아니라고 발뺌하려느냐 하며 박용택이 범죄 사실을 자기 입으로 털어놓게 하려고 자꾸만 산적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러자 박용택은 어이가 없는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하지 못했다 이놈아 왜 대답을 못하느냐 내놈은 역시 산적이 틀림없으렸다 그러자 박용택이 몸을 덜덜 떨며 말했다 소인의 집에서 폐물과 돈이 나왔다고는 하오나 그것을 가지고 소인을 산적으로 몰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옵니까 아니 니놈이 산적이 아니라면 이런 폐물과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소인이 가지고 있는 폐물과 돈은 모두 출처가 분명한 것이옵니다 돈과 폐물의 출처를 아신다면 소인을 산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삿갓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박용택이 자기 발로 함정에 빠져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 출처가 분명하다면 남에게 빼앗아 온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렇다면 너는 너희 집에서 나온 폐물과 돈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단 말이냐 박용택은 그제야 살아날 길을 발견한 듯 얼굴에 기쁜 빛을 뜨며 말한다 예 소인이 가지고 있는 폐물의 출처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르신네께서 물으시는 대로 하나하나 출처를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는 대로 하나하나 명백히 대답해 보아라 만약 추호라도 거짓이 있으면 결단코 용서치 않으리로다 아이고 예예예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소인이 거짓말을 했다가는 산적으로 몰려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어찌 거짓말씀을 앓을 수 있어오리까 음 단단히 다짐을 했으렸다 김삿갓은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아놓고 금가락지 두 개를 박용택의 눈앞에 들이밀며 말했다 여기 금가락지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의 출처를 소상히 아뢰어라 그러자 박용택은 자신만만한 어조로 거침없이 대답했다 예예 두 개의 금가락지는 모두 어머니의 회값 때 선물로 받은 물건이옵니다 일곱 돈짜리 금가락지는 며느리의 친정 사돈댁에서 보내준 것이었고 닷돈짜리 금가락지는 시집간 딸년이 할머니에게 회값 기념으로 갖다 준 선물이옵니다 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다시 물어보아도 너는 그대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물론입니다 사돈어른과 나의 딸년을 직접 불러 물어보신다면 더 확실하게 될 것이옵니다 바로 올 건데 부디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금가락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묻지 않겠다 그건 그렇다 치고 천냥이라는 거금이 나왔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 금가락지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김삿갓이 알고 싶은 것은 돈 천냥의 출처였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박용택은 일순간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한다 김삿갓은 이때다 싶어 날카롭게 추궁했다 금가락지의 출처는 분명한데 돈 천냥은 어디서 생긴 것이냐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니 이 돈은 산적질로 벌어들인 돈이 분명한 개로구나 아아 아니옵니다 그런 게 아니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거금은 어디서 생겨난 돈이란 말이냐 아이고 저기 그 돈은 친구에게 빚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돈이옵니다 박용택은 산적으로 몰릴 것에 겁이 나서 마침내 실토를 해버렸다 그러나 김삿갓의 추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친구에게 빚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면 그 친구는 누구냐 이미 한 번 뱉은 말을 주어 담을 수는 없는 일 박용택은 김삿갓의 추궁에 할 수 없이 대답했다 이에 빚을 얻어갔던 친구는 양상문이라 하옵니다 하고 모기 소리로 대답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자 박용택에게 벼락같은 호통을 쳤다 뭐야? 아니 그러면 차용증서를 믿기로 양상문이란 친구에게 돈을 두 번씩이나 받아 먹으려는 날강도 같은 놈은 바로 네 놈이었단 말이냐? 박용택은 감추어 두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몸을 벌벌 떨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김삿갓은 박용택의 범죄 행각을 밝혀놓고 나니 매우 통쾌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를 배반한 네 놈은 산적보다도 더 무서운 놈이구나 너는 바른대로 이실직고를 하여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백일 하에 지은 죄가 드러나자 박용택은 몸을 떨다가 벼랑간 땅에 넙죽 엎드리며 눈물로 호소한다 나으리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하겠사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놈아 용서를 빌려거든 차용증서부터 내놓아야 할 게 아니냐 박용택은 호주머니에서 양상문이 써준 차용증서를 내놓으며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나으리 돈의 눈이 어두워 친구를 배반했던 소인의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차용증서를 받아보니 그것은 양상문이 써준 천량짜리 차용증서임이 분명하였다 김삿갓은 차용증서를 형리에게 건네주며 당부를 하였다 이 차용증서를 양상문이란 사람을 찾아내어 돌려주도록 하시오 그리고 사또 어른께도 취조한 전말을 소상하게 풍구하여 박용택에게는 되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리도록 말씀드리시오 어르신께서 직접 풍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사건은 이미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므로 나는 갈 길이 바빠 사또께 인사도 여쭙지 못하고 이대로 떠나야 하겠소 사또 전에 그 말씀도 아울러 풍구해 주시오 김삿갓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무 미련도 없이 관할을 총총히 나왔다 그리고 다시 사또을 깊숙이 눌러쓰고 걸음을 부지런히 옮겨나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 속이로구나 내가 불현듯 행방을 감추어버렸으니 수완사또는 나를 끝까지 진짜 암행어사로 알고 있을 테지 그렇게 한바탕 껄껄 웃으며 수완 음내를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온 김삿갓의 기분은 명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기 이를 때가 없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동물들이 사람 말을 할 수 있을 때였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논밭에 나가 쌀, 보리, 감자, 콩 등을 재배하는 것이 일이었지요 할머니는 집에서 쌀이나 보리를 찢거나 새끼를 꼬거나 했어요 두 사람의 집에는 뒷산의 토끼가 매일같이 놀러왔지요 자식이 없었던 두 사람은 토끼를 친자식처럼 귀여워했어요 토끼야, 오늘 밤도 밥을 먹고 가거라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늘 감사합니다 그럼 담내로 두 분의 어깨를 주물러 드릴게요 토끼도 진부모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소중히 대했죠 그런데 같은 뒷산에 살고 있는 너구리는 할아버지 부부와 토끼가 사이좋게 사는 것을 질투했어요 흥, 비치비치란 늙은이 주제에 토끼 따위를 귀여워하고 에잉, 눈에 거슬려 너구리는 어떻게 해서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심은 밭의 모종도 밤중에 몰래 파헤쳐버리고 할머니가 처마 끝에 말려둔 무도 으드득 으드득 갉아서 못쓰게 만들어버렸죠 아이고, 너구리야 그렇게 배가 고프면 우리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오너라 토끼도 자주 놀러온단다 너도 와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정한 말을 걸어도 너구리는 못된 짓을 그만두지 않았죠 에이, 비치비 질령감 꼬이좋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밭에 가보니 이제 곧 수확할 감자가 전부 파헤쳐져 너구리에게 갉아먹혀져 있었어요 소중한 작물이 엉망진창이 된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밭에 덫을 놓아 너구리를 잡았죠 양 손발에 묶인 너구리는 흥, 비치비 질령감 반드시 이 덫에서 빠져나가 또 밭을 망쳐줄 거야 그때는 또 꼴좋다고 말해주겠어 라고 말이죠 그래,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불쌍하지만 놓아주면 또 못된 짓을 할 거요 이 녀석은 너구리 전골을 해서 먹어버릴 수밖에 없겠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전골에 너의 떡을 찌어 놓아주시오 할아버지는 다시 밭으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무거운 절국공이를 들어올려 쿵덕쿵, 쿵덕쿵 떡을 치기 시작했지요 손발을 새끼줄로 묶인 너구리는 너무나 슬픈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나쁜 너구리였어요 용서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적어도 죽기 전에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떡 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어 처음에 할머니는 너구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구리는 슬픈 듯한 목소리로 계속 부탁했지요 아이고, 그래, 그럼 너의 말을 믿어줄게 마음씨 착한 할머니는 그만 새끼줄을 풀고 말았지요 자유로워진 너구리는 절국공이를 빼앗아 들고 할머니의 머리를 수차례나 내리쳤습니다 흠, 비치비치를만고 꼬이좋다 아이고야 이렇게 너구리는 심술궂은 웃음소리를 울리며 산으로 도망갔지요 밭일을 마친 할아버지가 돌아오니 화로에서는 전골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할멈, 맛있을 것 같은 전골이 끓여져 있네 하지만 화로 주변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 안 있어 뒷산에서 너구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비치비칠 영감 꼴좋다 할아버지는 황급히 집안을 뒤졌어요 할머니는 봉당 안쪽에서 싸늘히 식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할아버지는 분함과 슬픔으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토끼가 달려왔죠 이야기를 들은 토끼는 할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어요 맡겨주세요 우선 할머니가 늘 찢던 떡을 한 봉지만 주세요 그걸 제가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토끼는 집 마당에서 떡을 구웠어요 아주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죠 그 냄새에 이끌려 너구리가 찾아왔어요 이야, 그거 맛있겠다 토끼야, 나 조금만 줘 그렇게 먹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떼깜을 하러 함께 가줄래? 그러면 나중에 마 군 떡을 줄게 그래, 너구리는 기쁘게 승낙했어요 두 마리는 등에 바구니를 짐어지고 산속 깊이 들어갔지요 아우, 얼른 마 구워진 떡을 먹고 싶구나 너구리는 앞장서서 척척 산으로 올라갔어요 바구니 안에는 떼깜이 조금씩 쌓여갔지요 떡을 구우려면 떼깜이 더 필요해 토끼는 바로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부시또를 딱딱 올리면서 너구리가 짐어진 바구니에 불을 붙였지요 토끼야, 지금 딱딱하는 소리가 났어 무슨 소리일까? 너구리야, 이 산은 누군가가 오르면 딱딱하고 소리가 나 그래서 딱딱산이라고 해 얼마 동안 올라가다가 너구리가 말했지요 어, 토끼야, 아까부터 활활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 이거 무슨 소리일까? 너구리야, 맞은편에 보이는 산은 누군가가 다가오면 활활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활활산이라고 하지 하지만 이 활활하는 소리는 너구리가 짐어진 떼깜이 기세 좋게 불타고 있는 소리였어요 너구리는 황급히 짐어진 바구니를 흔들어 떨어뜨리고는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지요 토끼는 너구리가 사는 곳으로 병문 안을 갔습니다 그러자 너구리는 말했어요 에이, 딱딱산은 정말 질색이야 저 비치비칠 영감의 밭에서 작물을 망치는 편이 더 편해 그 말을 들은 토끼는 말했어요 이건 말이야, 화상에 잘 듣는 약이야 매일 듬뿍 바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그리고 한마디라도 아프다고 하면 화상은 낫지 않아, 알겠지?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약이 아니었어요 된장에 고추를 듬뿍 반죽해 넣기만 한 것이죠 하지만 너구리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알았어, 절대로 아프다고 하지 않을 테니 약을 듬뿍 발라줘 그러자 토끼는 너구리의 말대로 했습니다 아이고야, 너구리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너무 아파서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얼마가 지나자 너구리의 화상도 다 낳았어요 토끼가 말했지요 내 약 덕분에 이렇게 빨리 나온 거야 답내로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겠니? 그러자 너구리는 할 수 없이 승낙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해변가에 가니 배가 없었어요 토끼는 말했지요 낮까지 자기 배를 만들자 나보다도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너의 승리야 물고기는 전부 네 것이라고 그러자 너구리는 기운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토끼는 판자를 운반해와서 작은 배를 만들었어요 욕심꾸러기인 너구리는 물고기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변의 흙을 이용하여 커다란 진흙 배를 만들었지요 두 마리는 먼 바다로 배를 적기 시작했어요 어? 이쪽이 물고기가 잔뜩 있네? 하고 토끼가 말했지요 너구리는 그 말에 이끌려 더 먼 바다로 나갔어요 흥! 내 배가 더 커 물고기를 한가득 실을 수 있지 그러니 나의 승리야 그렇게 너구리는 득이 만만했어요 하지만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너구리의 배는 조금씩 무너져갔지요 이제 와서 당황해도 소위코 외양깡 고치는 격이었어요 마침내 진흙배는 흐물흐물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토끼야! 난 헤엄을 못 쳐 두 번 다시 못된 짓은 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줘 흥! 너의 거짓말에는 속지 않아 할머니의 폭수야 꼬이 좋다 이놈아 하고 토끼가 말했어요 그렇게 못된 너구리는 진흙배와 함께 바담이 깊숙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세계 민담 다시 살아난 청년의 운명 어느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냥을 하기 위해 산에 갔지요 그곳에서 금빛 털을 가진 순냥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레 겨냥을 한 사냥꾼은 이내 방아쇠를 당겨 순냥을 죽이려 했지요 그렇지만 순냥이 달려들어 물로 사냥꾼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사냥꾼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의 친구들이 시신을 찾아내어 집으로 옮겼지요 그러고는 그의 집 근처에 그를 묻어주었어요 사냥꾼의 아내는 남편의 총을 높게 박은 못에 걸어놓았지요 어느덧 아들이 상성에서 못에 걸린 총을 보며 그 총을 가지고 산으로 사냥을 떠나도록 허락해 달라고 엄마에게 졸랐지만 그녀는 왕강히 반대하며 말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 얘야 너의 아버지도 이 총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너도 그러고 싶은 게냐 하지만 아들은 어느 날 그 총을 몰래 집어들고는 사냥을 나섰어요 황금 털을 가진 순냥이 그 앞에 나타났지요 하하 지난번에는 네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번엔 네 자래구나 그러자 청년은 겁에 질려 말했지요 오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그러고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황금빛 털을 가진 순냥이 총에 맞아 쓰러진 것을 보자 그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고 그 가죽을 벗겨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소문이 점점 더 퍼져 황제의 귀까지 들어갔지요 황제는 청년에게 그 가죽을 가지고 자신의 궁전으로 오도록 명령했어요 청년이 가죽을 가지고 황제에게 오자 황제가 말했지요 그 가죽을 주는 대가로 너는 무엇을 받고 싶으냐 전 그 어떤 것을 받고도 팔고 싶지 않습니다 황제의 곁에 참모는 그 청년의 외숙부였어요 그런데 조카에게는 악마 같은 존재였죠 그가 황제에게 말했어요 저놈이 가죽을 드리지 않는다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담보로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지요 그 말을 들은 황제는 청년을 불러 이래만에 포도밭을 만들어 새로 만든 포도주를 그에게 가지고 오도록 명령했지요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울먹이며 자신은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으며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자 황제가 말했지요 만약 이래만에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내 목숨은 없는 것이다 청년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이 일들을 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했어요 이 일을 들은 어머니가 말했지요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저놈의 총이 너의 아버지를 데려갔듯이 너도 데려가고 말 거라고 청년이 이제 어디로 사라지면 될지 생각하며 마을을 벗어나 어느 장소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그의 앞에 갑자기 작은 소녀가 나타났지요 그리고는 물었어요 형제여 왜 우는 건가요? 그러자 그는 걱정에 가득 차서 대답했습니다 넌 날 도와줄 수가 없으니 어서 가렴 그러고는 계속 길을 걸었어요 소녀는 그의 뒤를 쫓으며 그녀에게 말해달라고 졸랐죠 어쩌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 청년은 멈춰서서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래 말해줄게 그러나 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고는 그녀에게 이제껏 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주고 황제가 내린 명령도 말해주었어요 한참 동안 듣고 있던 소녀가 말했지요 형제여 겁내지 마세요 황제에게 가서 포도밭을 만들고자 하는 곳에 땅을 파기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가방 안에 박화를 담아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누워 잠을 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래가 지나면 잘 익은 포도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소녀가 일러준 얘기들을 모두 말했어요 그것을 들은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지요 그래 가려무나 어쨌거나 너에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니 그는 황제에게 달려가 포도밭을 만들고자 하는 곳에 땅을 파줄 것을 청했지요 황제는 그가 청한 대로 땅을 일구라고 일꾼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제 청년은 박하가 가득 당긴 가방만 들고 그 땅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포도가 심어져 싹이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둘째 날에는 쑥쑥 자라 잎사귀가 돋았고 그렇게 날이 지나니 포도가 싱싱하게 영글었어요 그때는 어디에서도 포도를 구할 수 없었지요 그는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든 다음 싱싱한 포도도 마저 따서 보자기에 싸 황제에게 가져갔어요 그것을 본 황제는 너무나도 놀랐고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지요 그러자 청년의 외숙부가 또 황제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그가 결코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키십시오 그는 청년에게 무엇을 시켜야 하는지 황제에게 귀띔해 주었어요 청년은 황제의 얘기를 듣자 울면서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일은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했지요 아들아 어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 지난번 그 소녀를 찾아보아라 그는 마을 밖으로 나가서 지난번에 소녀를 만난 장소에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역시 소녀가 그 앞에 나타났지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했어요 형제여 또 울적해하며 울고 있군요 그러자 그는 황제가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알려주었어요 잘 듣고 있던 소녀가 그에게 말했지요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어서 황제에게 가서 포도주 300드럼과 라키아 300드럼 대장장이 20명을 구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왕궁을 짓고자 하는 땅을 두 산이 맞다운 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포도주와 라키아를 모두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 목마른 코끼리들이 달려올 거예요 코끼리들이 저마다 그 술을 마시려고 골짜기 안으로 빠져들어가서 취하게 되면 대장장애들을 시켜 코끼리 상하를 모두 뽑으세요 황제가 왕궁을 짓고자 하는 곳에 그 상하들을 가지고 가도록 해요 당신이 그곳에 가서 누워 잠을 청하고 있으면 일주일 만에 완성된 왕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소녀와 나눈 이야기를 어머니께 모두 말했더니 그의 어머니가 일렀어요 가거라 아들아 신께서 너를 또 도와주시려는 것 같구나 그는 황제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요청한 후 소녀가 그에게 일러준 대로 했죠 코끼리들이 그곳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고 취한 틈을 타 대장장애들이 코끼리 상하를 뽑고 청년은 그것들을 왕궁을 짓고자 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저녁이 되자 그는 박하가 당긴 가방을 메고 그 장소로 가서 잤지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왕궁이 완성되었어요 황제는 왕궁을 보고 깜짝 놀랐죠 청년의 외숙부인 신하에게 황제가 말했어요 자 이제 어쩌지? 이 녀석은 사람이 아니야 한 가지만 더 시켜보시지요 만약 이번에도 일을 해낸다면 저 녀석은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황제에게 그가 시킬 일을 귀띔해 주었어요 황제는 청년에게 명했죠 아무나라 황제의 딸을 나에게 데려오도록 해라 만약 그 공주를 데려오지 못하면 너의 목숨은 없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황제가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어머니에게 모두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일러주었죠 아들아 어서 가서 그 소녀를 찾으렴 신께서 너를 다시 도와주시려고 소녀를 보내주실 거야 그는 마을을 벗어나 소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소녀에게 모두 털어놓았죠 그의 말을 잘 듣고 있던 소녀가 말했습니다 황제에게 가서 배를 한 척 달라고 하세요 그 안에 상점 20개를 만들고 각각의 상점 안에는 진열대를 만드는데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아주 용모가 수려한 청년들을 골라 옷을 잘 입히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준비를 시킨 다음 각각의 상점마다 한 사람씩 넣으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 배를 타고 떠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남자는 살아있는 독수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에게 얼마를 주면 팔겠느냐고 물어보세요 그가 얼마를 원하든 또는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주어 그 독수리를 손에 넣도록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는 작은 배에 잉어를 잡아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 잉어는 황금 비늘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그 잉어도 손에 넣으세요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살아있는 비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도 손에 넣으세요 독수리 꼬리에서 털을 하나 뽑고 잉어로부터 비늘을 하나 뽑고 비둘기에게서 깃털을 하나 뽑은 다음 모두 풀어주세요 당신이 찾는 나라에 이르면 배에 있는 상점의 문을 모두 활짝 열고 상점마다 청년들이 나와 진열대 앞에 서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 그 안의 광경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굉장한 걸? 하면서 떠들어 댈 거예요 소문이 흘러 그 나라 황제의 딸에게까지 가게 될 테지요 그러면 황제의 딸도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그곳을 직접 보기 위하여 달려올 거예요 어찌 되었든 황제인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소녀가 오게 되면 당신은 그녀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배 안에 상점들을 구경시켜 주세요 호화로운 물건들과 빼어난 용모의 청년들에 빠져 황녀가 넋을 잃고 상점들을 구경하고 있노라면 어느덧 어둠이 내릴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배를 출발시키도록 하세요 배가 출발하면 안개가 끼기 시작해서 앞도 보이지 않을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황제의 딸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기 궁에 알리기 위해 늘 그녀의 어깨 위에 데리고 다니는 새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신은 독수리의 털에 불을 붙이세요 그러면 독수리가 얼른 날아올 테고 당신이 그 새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면 독수리는 당신 말을 들어 그 새를 잡아올 거예요 그러면 황제의 딸은 작은 돌을 물에 던질 텐데 그러면 배가 돌에 걸려 멈출 겁니다 그때 당신은 잉어의 비늘을 꺼내서 불을 붙이세요 그러면 잉어가 얼른 나타나 배가 걸린 그 작은 돌을 삼켜버릴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은 꽤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항해하면 산 두 개 사이에 도착할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배가 멈춰버릴 테고 모두들 겁에 질려 긴장할 거예요 소년은 생명수를 구해달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비둘기의 깃에 불을 당겨 보세요 금세 비둘기가 날아올 겁니다 그 비둘기에게 작은 유리컵을 주면 비둘기가 당신에게 생명수를 담아다 줄 거예요 그러면 배도 다시 출발할 테고 황제의 딸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요 소녀의 말을 경청한 청년은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황제를 찾아가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청했어요 황제는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가 말한 것을 모두 만들어 주도록 하였지요 청년은 소녀가 그에게 말한 대로 여행하고 다른 나라에 도착해서는 일러준 대로 모두 행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그 나라 황제의 딸과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지요 창밖으로 이 모습을 지켜본 청년의 외숙부는 황제에게 달려가 고했어요 그 녀석이 배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지금 목을 베지 않으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배가 선착장에 다다르자 모든 사람들이 차례대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다른 나라 황제의 딸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내리고 그 다음에는 미남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이 내렸어요 황제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그 청년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을 베도록 명했지요 황제의 병사들은 황제의 명령대로 청년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황제는 다른 나라의 황녀를 자신이 차지할 생각으로 그녀에게 달려가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외면하며 말했어요 나를 위해 이제껏 노력을 했던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그 청년이 참수당한 걸 보고는 생명수를 집어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났지요 이것을 목격한 황제와 그의 참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참모가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더욱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녔을 겁니다 그러자 황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정말로 더욱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지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을 당장 베고 그 소녀로 하여금 생명수를 붓도록 하였지요 그러나 황제의 머리가 잘리자 다른 나라 황년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곧장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은 지금 이 청년과 함께 돌아갈 것이며 그가 황제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답장하기를 그를 황제로 받아들일 것이며 만약 백성들이 원치 않는다면 나라를 세워서라도 황제로 세워주겠노라 약속하였죠 백성들은 곧 청년을 황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청년은 황녀와 결혼하여 황제가 되고 배를 탔던 미남들도 황녀의 친구들과 결혼하여 힘이 있는 제후로 모든 행운을 누렸습니다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그 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때였지요 깊은 산 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에게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었지요 한 번 사냥을 하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몇 날 며칠 동안 잠만 쿨쿨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꼬르륵 꼬르륵 배꼽 시계가 울리자 호랑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일어났어요 아직 한낮이로군 아휴 근데 배가 슬슬 고파오네 이제 나가볼까 굴에서 나온 호랑이는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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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갔지요 숲속의 나무들이 오소소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죠 이게 무슨 냄새지 고기 냄새가 틀림없는데 허라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그리고는 호랑이가 두리번 두리번 거렸어요 킁킁 그러고는 냄새를 찾아갔죠 오르 조금 떨어진 숲속에서 조그맣고 둥그런 것이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 호랑이가 입맛을 쩝쩝 타셨죠 그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호랑이는 기어가는 것을 여유있게 한발로 턱 잡았어요 그러고는 덥썩 물었죠 앗 따가워 깜짝 놀란 호랑이는 입에 문 것을 얼른 뱉었어요 호랑이가 뱉어낸 것은 바로 온몸에 가시가 숭숭 돋아 있는 고슴도치였죠 아이쿠 입이야 퀵퀵 호랑이는 이리 퍼있죠 저리 퍼있죠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너무 따가워 입을 담을 수도 없었지요 어 어 그래 그래 옹달샘으로 가자 아이고 따가워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옹달샘으로 달려갔어요 호랑이는 입을 쩝 벌리고 옹달샘 물에 비추어 보았죠 엄마야 거울 같은 옹달샘 물에 비친 입안은 온통 가시 투성이었어요 호랑이는 거울을 보듯 옹달샘 호랑이는 거울을 보듯 옹달샘 물을 보며 가시를 뽑아내기 시작했죠 어흥 가시 하나 뽑고 눈물 찔끔 어흥 가시 하나 뽑고 눈물 찔끔 호랑이는 호랑이는 가시를 뽑을 때마다 소리 지르며 눈물이 찔끔찔끔 흘렸습니다 가시를 다 뽑고 나자 입안에 비가 고였어요 호랑이는 옹달샘 물에 피를 닦았죠 아 따가워 상처에 물이 닿자 쓰리고 아렸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어흥 호랑이는 또 소리를 지르고 눈물이 찔끔 흘렸어요 가시를 뽑고 피를 닦은 호랑이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죠 아이고 힘도 들고 배도 너무 고파 이젠 걷지도 못하겠네 호랑이는 두리번거리며 쉴 곳을 찾았어요 헉 저기가 좋겠군 호랑이는 그늘이 넓은 밤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풀썩 누웠죠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갔어요 밤나무가 오소소소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헉 시원하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진땀을 뺐던 호랑이가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툭 나무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며 호랑이 콧등을 탁 때렸죠 아잇 깜짝이야 아잇 깜짝이야 아잇 이것도 뭐야 벌떡 일어난 호랑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야 조그만 것이 가시가 송송 돋아 있었죠 헉 이-이,이,이건 아까 그-고-고-고-고-고-고숨도치랬다 호랑이는 아까 자신을 혼쭐 내었던 고슴도치가 생각났어요 아이고구구 또 나타났네 겁이 더이컭 난 호랑이는 풀써 무릎을 꿇었죠 그러고는 넓죽 절을 하며 빌었어요 아이고 아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호랑이가 이렇게 빌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이거 뭐야 아까 내가 잡으려고 해서 화가 단단히 난 건가 아이고 이른 어쩐담 그래 잘못했다고 계속 피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었죠 아이쿠 형님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엄마야 그런데도 대답이 없습니다 호랑이 콧등을 때린 것은 바로 밤송이였어요 밤송이는 호랑이가 너무나 무서워 아무런 대답도 못했던 것이었죠 아이고야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는 밤송이에게 넓죽넓죽 절을 하고 앞발로 싹싹 빌고 또 빌었다고 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피곤한 호랑이는 너무 지쳐 꼬이딱 잠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지닌 능력을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김삿갓이 암행어산 노릇을 하게 된 것은 그의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그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복잡한 상황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직관력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죠 이는 그가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지혜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그의 시기의 어머니가 세상의 삶을 구하려고 하여 이런 가상의 경우는 이는 그의 지혜가 방향을 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의 지혜가 방향을 지지자